이번 유튜브에서 플라스틱 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파리에 매일 비가 내린다. 그것도 플라스틱 비가.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떨 것인가? 비 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를 말하겠죠. 보통의 경우에. 그렇지만 눈에 안보이는 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플라스틱 비는 특별한 현미경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빛처럼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플라스틱 레인에 대한 발표를 주관하고 있는 민도르 재단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2001년도에 설립된 호주의 비영리 재단으로서 주로 교육, 의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글로벌 이슈의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매우 많은 연구비를 투입해서 2021년과 2023년도 두 차례 플라스틱 웨이스트 메이커 인덱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해 왔고 이 보고서들은 이 재단의 홈페이지에 아직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민도르 재단의 보고서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19년도, 2021년도 각각의 해에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총량을 비교하면 2021년도에 약 600만 톤이 추가적으로 배출되었다고 하며 이것은 대부분 석유화학 회사의 석유화학 공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들 투 그레이브 그린하우스 이미션 온난화 게스가 전 주기적으로 계산된 양,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그 다음에 폐기되는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온난화 게스의 총량 그것은 영국에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난화 게스의 총량과 같다, 그렇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싱글 유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에 대비되는 말로써 한 번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에 의한 그러한 온난화 게스의 총량이 바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그리고 이 재활용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강이나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이 절실하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기금, 재정적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그리고 그 재정적 방안을 러스앤 데미지 펀드라고 부르는데 이는 손실과 손상을 보존하기 위한 기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선진국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폐기되는, 배출되는 그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그런 부정적 효과를 개발도상 국가에게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선진국이 부담해서 마련하는 그러한 기금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도르 재단의 여러 가지 활동을 바탕으로 민도르 재단에서는 플라스틱 예보를 시범적으로 파리시, 프랑스의 스토인 파리시에서 매일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매일, 그리고 매주, 매월, 그 다음에 매년 단위로 총 얼만큼의 플라스틱 레인이 발생하는지 정량적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예보는 조만간에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소의 양으로써 왜냐하면 이것은 파이버 형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에만 기반을 둔 것으로써 그보다 작은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다른 모양의 플라스틱도 존재할 함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내리는 플라스틱 비의 비는 예보된 양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플라스틱 레인,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비의 형태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깊게 살펴보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아아틱, 그러니까 심지어 지구의 극지방에까지 멀리 퍼질 만큼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정말로 레인 워터 샘플 정말로 그 빗방울을 우리가 수집해서 샘플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정말로 그것이 그 안에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 말해서 플라스틱 레인에 주된 그러한 기여를 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으로서 우리 생활에서 매우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폴리포필렌 이것은 플라스틱 병, 휴대용 병, 일회용 병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써 밀도가 0.92,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이것은 밀도가 0.95로써 플라스틱 병에 많이 사용되지요. 이것들은 밀도가 1보다 작아서 물보다 가볍습니다. 폴리스타일엔 주로 피싱보트, 낚시용 보트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써 밀도가 1.01로써 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호수나 댐 같은 물에서 물 표면 위에서 떠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이것은 열에 의해서 증발할 때 물과 함께 증발해서 물의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19년도 CNN의 쟨 크리스탄센이라고 하는 기자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정말로 레이닝 플라스틱, 정말로 비의 형태로 내린다 하는 것을 미국 내무부와 미국 지리학회의 합동 조사의 결과로써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이너큘럼 마이크로스코프, 쌍원 현미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전자장치와 디지털 카메라를 결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는 실제로 색깔을 띄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흔하게 블루, 파란색, 빨간색, 은색, 자주색, 녹색, 노란색 등등의 색깔도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플라스틱 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2020년도 사이언스 잡지에 발표된 논문 Pristine Rain in Protected Areas of the United States 라는 제목의 논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 지도가 있는데 서부 해안에 샌프란시스코, LA 등등의 아주 대도시가 있죠. 이 대도시에서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산업활동과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플라스틱과 이 플라스틱이 이 과정 중에서 잘게 부서져서 이것이 나노 플라스틱이 돼서 이것이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브랜드 캐니언까지 떨어지고 그것이 브랜드 캐니언에서 검출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브랜드 캐니언처럼 사실 이렇게 청정지역에서까지 검출된다는 사실을 이 사이언스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고 정말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그 양극적인 면에서도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도 좁아서 이러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